안녕하세요 더 히든 레벨스의 상그리아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게임은 애션이란 게임으로 A44에서 개발했고 안나프로나 인터랙티브에서 퍼블리시 했습니다. 2018년 12월 7일에 출시되었고 가격은 39.99달러 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게임패스에 등록되어 있을 때 영상을 녹화했지만 2019년 12월 15일에 게임패스에서 내려갈 예정이므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 이 시점에는 안타깝게도 게임패스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글화가 되어 있으며 애쉬는 오픈월드 협력 액션 rpg로 그 주인공은 방랑자 입니다. 새로운 집을 고향을 찾고 있는 그런 방랑자 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정말 세계 표현이 좀 독특하고 약간 우울하면서도 이상한 아름다움 미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는 3인칭으로 전투를 하면서 그렇지만 좀 더 rpg 요소가 더 강력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화 품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게임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올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 영상은 게임의 극초반만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나 그런 것보다는 한글화가 어떤지 그리고 게임이 그래픽이나 사운드나 이런게 어떤지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한 부분까지는 제 기억에는 약간 프로로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였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한글화된 엑스박스 게임 영상 제작할 예정이오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녀는 그가의 입으로 부족한 삶을 격려해 총이 위험한 결혼을 격리며 그런데 이가의 이는 이는 그가의 아쉬에게 그가의 아쉬의 그가의 아쉬가 그리고 그의 아쉬는 그의 아쉬가 이는 그의 아쉬는 이는 그의 아쉬가 그의 아쉬는 이는 이의 아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시아가 다시 생기죠. 그녀의 첫 진해를 뿐입니다. 그는 깊은 깊은 이곳에서 벗겨서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dy fam querer 새로뭅뱅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속에서 잠시 서서 There are those that thrive in perpetual night and would extinguish these fledgling rays. We must find the Ashen and protect it from the elder dar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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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